기술원은 지난 26일 올해 2년차를 맞는 농업대전환 들력특구 사업의 중간 진도를 점검하고 각 특구별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특구 임원, 자문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공동 영농 효과를 분석하고 특구 간 우수 사례 공유, 현장의 어려운 점 등을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문 자문위원들은 특구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 시설을 활용한 육사산업 고도화 방안을 컨설팅했습니다. 구미특구는 콩과 밀, 양파를 이모작으로 조합원이 모두 공동 영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과보고에서 사업 대상지 120헥타르에 대한 농업생산액은 19억 원으로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2.4배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벼와 콩에 이어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이모작하는 포항, 경주, 울진의 특구별 생산액은 110헥타르 기준 9억에서 10억 원으로 1.4배 증대됐습니다. 땅을 가진 고령농가는 주주로 참여해 헥타르당 75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돼 벼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땅을 가진 고령농에 참여해